서른아홉이라 예쁘시죠. 다시한번 우리 회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창작가곡을 하다보니까 아름다운 노린말과 작곡을 해주신 우리 그래도 열흘을 붙으신 예술가님들 잠깐 무대에 무대도 못몰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감독님 객석점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자 시인님 오늘 시인님 작곡가님 잠깐 무대에 일어나주세요 그 자리에서 네 이길이 제가 호명을 못해드립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마산에서 오시는 우리 희덕 씨 선생님 손 한 번 유편들어주세요. 네 멀리서 오시는 마산에서 그리고 박원천 선생님 네 수고하십니다. 박원천 선생님 자 임상섭 시인님 어디 계십니까? 멀리 봄하이사 네 저기 계십니다. 봄하이사 오십니다. 네 자기가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특별히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